산불 피해 세입자들에게 구호금이 덜 지급됐다는 MBC 강원영동의 어제 보도 이후 지자체들이 미지급된 구호금을 오늘 일제히 지급했습니다. 고성군은 주택이 전파된 산불 피해 이재민 105세대 178명에게 31치 구호금 4,320만 원을 오늘 이재민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19가구 39명의 세입자 이재민에게 미지급 구호금 93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주택이 전파된 이재민에게는 61치의 구호금을 가구별 인원수에 맞게 지급해야 하는데 강원도는 지금까지 임의대로 해석해 31치밖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